서준이 아냐? 기다렸다가 오늘 쏴야지 알라! JJ 큐브 여러분 안녕! 지효예요 서준이예요 지효하고 서준이 오늘 펜션에 왔잖아요 네 우리 재밌는 총싸움 한 번 해볼까요? 네 네 여러분이 지금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? 네 서준이는 멋진 뭐야 보라색 총 지효는 멋진 초록색 총 그리고 가슴에 뭐가 있어요? 쉐이드 어, 과녁이 있죠? 네 이거를 서로 상대방에게 쏴가지고 점수를 따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이 어때요? 작아요 너무 작죠? 네 제빠가 여기 펜션 곳곳에다가 그 총에 부품을 숨겨놨어요 그 총에다가 부품을 결합할 때마다 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멀리 쏠 수도 있어요 우와 자, 그래서 먼저 모든 부품을 결합해서 상대방을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자, 여기 보면은 먼저 여기 총에 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서준이는 B팀 그리고 여기 과녁도 B팀으로 하고 우와, 소리가 지효도 한 번 해봐요 지효는 A로 놓고 롬에 A 왼쪽 배틀 우와, 자 둘 다 에너지 충전이 됐죠? 자, 그럼 배틀 나와라 출발을 해볼까요? 네 출발! 출발!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? 저기 뭐지? 어? 하나 발견했다 누나 어딨지? 어? 누나 오, 누나 벌써 한 개 발견했네? 여기 좀 기다리다가 누나 오면 싸이 오, 앞에다가 오, 더 길어졌다 좋았어 좋았어 후우, 총 좋다 김서준 먼저 한 대 맞다니 김서준 기다려라 아싸 내가 먼저 한 발 맞췄다 어? 그런데 나도 부품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? 어? 저기 있다 오, 미품인데 결합해봐야지 우와, 좀 더 멋져졌다 더 찾아야되는데 어? 이게 뭐야? 후우, 부품이 하나 더 있네 여기 있다니 오케이, 3단 더 길어졌어 서준이 아니야? 기다렸다가 오면 쏴야지 성공! 나도 한 발 맞았다 그런데 누나가 한 개 더 모았네 안되겠어 나도 한 개 더 모아야지 아, 더 찾아야되는데 어? 여기 다리 밑에 한번 내려가볼까? 우와 여기가 있잖아 우와, 세 개는 한 번에 발견했다 세 개를 한번 조립해봐야지 자, 일단 여기 오 이런 네 개 우와 우와, 좀 더 강해졌는데? 한 두 개 정도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? 한 두 개 정도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? 근데 여기 뭐지? 연못인가?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있나? 여기 있네 여기 있나? 어? 저기 있다 오, 두 개네 이렇게 오, 솜잡이 오, 이게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야, 드디어 완벽이 됐다 다섯 개나 있어요 서준이 어디 있지? 여기? 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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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아 저기 있다 하이 이야 와 서준아 터진아! 자 오늘은 레이저 매도를 가지고 총 싸움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땠어요? 신났어요! 짜릿했어요!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?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안녕!